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제1회 통합 기출문제풀이 제3과목이죠. 계측방법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41번이죠. 41번. 피드백제어를 묻고 있는데요. 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피드백제어. 1번 고액의 설비비가 요구가 됩니다. 장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번째 운영하는 데 비교적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죠. 그리고 세번째 보면 일부 고장이 있어도 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네번째 수리가 비교적 어려운 편입니다. 자 이러한 피드백제어돼서 잠깐 살펴보면요. 피드백제어는요. 괴환제어라고도 하고요. 피드백. 피드백. 이 말을 해서 대목임제어라고도 합니다. 이 피드백은 뭐냐면 오차라는 원인이 다시 돌고 돌아서 오차에 자신의 영향을 줘서 보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신의 영향을 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피드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피드백제어는요. 제어량을 목표로 하는 값. 이 목표값이죠. 여기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먼저 제어량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목표값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오차가 발생할 때마다 이것을 항상 줄이도록 그 대상의 조작을 가하는 제어를 피드백제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피드백제어는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원인. 외란이라고 하죠. 외란. 노이즈. 이것에 의해서 갑자기 제어량이 변화하더라도 원래 값으로 자동적으로 복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외란에 강하다. 노이즈에 강하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시스템을 회로 위주로 보면 개가 뭐냐면 피드백제어기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목표값. 그 다음에 기준입력요소. 장치죠. 기준입력. 그래서 조절부로 가요. 동작신호. 조절부. 그 다음에 조작부. 그래서 여기서 기준입력이서부터 여기에 이것을 제어장치라고 하죠. 연결되는데 조작량감을 제어대상 여기서 검출부에서 비교를 합니다. 이게 피드백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피드백돼서 이리로 신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피드백제어에 나오는 용어를 잠깐 살펴보면 목표값은 뭐냐. 제어량이 어떤 값을 갖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신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입력요소. 장치. 목표값을 제어할 수 있는 기준입력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기준입력신호. 기준입력. 이것은 제어값을 동작시키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목표값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은 동작신호죠. 동작신호는 기준입력신호와 주교한 신호의 편차신호죠. 바로 이것이 제어동작을 일으키는 신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어요소. 제어요소. 제어값을 갖다 얘기합니다. 외란은 뭐냐. 외란. 노이즈. 외부에서 가해진 신호죠. 노이즈. 이 제어량의 값을 변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제어량은 뭐냐. 제어대상이 속하는 양이죠. 그런데 검출부. 피드백되고 있습니다. 검출부는 제어대상으로부터 제어량을 검출하고 기준입력신호와 비교. 중요한 얘기죠.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보정이 되는 거죠.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 제어의 장단점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장점은 뭐냐. 쭉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변화와 외란. 노이즈죠. 여기에 강합니다. 그리고 응답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안정성, 선형성, 정확성이 우수합니다. 선형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상당히 정확성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음에 효율성이 우수하죠. 그리고 제어기획 성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피드백 제어에도 단점이 있죠. 약간 아까 보니까 복잡했죠. 제어기획의 복잡한 편입니다. 그리고 설비비가 많이 비싸요. 고액의 설비비가 요구되고요. 운영하는데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고장이 있어도 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피드백 제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를 더 보면 아까도 풀어봤지만 피드백 제어된 설명은 틀린 것. 고액 설비가 요구되고 고도 기술이 요구되고 일부 고장이 있으면 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치죠. 이것은 3번의 정답입니다. 틀린 것으로. 그리고 수리비가 비교적 어려운 편이죠.